오늘 자주시보라는 매체 관련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자주시보, 자주민보라는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폐간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그대로 자주시보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한 내용을 보실까요?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엄청난 골프장을 지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의 재변인, 북한 정권의 앵무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우리 신문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 신문법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엄격한 심사도 없지. 그러니까 서울시에 등록했다가 폐간 명령을 받으니까 이름만 바꿔서 했는데 또 3개월 정지를 내리니까 전라남도로 옮겨. 지금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권방송, 황선 씨. 보안법을 구속됐죠. 황선 씨의 주권방송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이 NK투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통진당 광주에서 출마하셨던 이채은 대표 이분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진당과 과거에 야권이 연합을 할 때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이 저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다 알고 있던 겁니까? 그렇죠. 신지호 의원님이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신문법이라는 게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발행인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등록 지역만 다르면 얼마든지 이름만 바꾸면 이런 종북이라고 낙인 찍힌 매체들도 다시 등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점부터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통진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해산을 시켰지만 얼마든지 유사정당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당명만 바꿔서 등록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문법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설립기준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사무실 그리고 편집인을 포함해서 상근인력이 3명만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하나랑 3명만. 그러니까 이 황선 씨 부부가 함께 운영했던 이런 일종의 일인 사이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에 오래 출입했습니다만 대검공안부 같은 데서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매체들이 완벽하게 북한 매체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난파 간첩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난파 안 해도 자생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국회가 차제에 이런 신문법의 허점 같은 걸 보완하는 것부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차후에 여러 가지 선거에 있을 때 야권에서 통진당 출신 사람들과 다시 또 연합을 하는 경우는 안 생길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정당으로 따지면 위원 정당으로 해산됐는데 보면 동일한 유사한 강령을 가진 거는 정당 등록이 금지가 되니까 그걸 또 교묘하게 피해나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대법원에서 이의적 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아도요.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이의적 단체로 판명된 것을 해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의적 단체 해산법을 새로 만들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신문법 개정이라든가 이의적 단체 해산법을 새로 제정하는 문제 이런 건 국회의 숙제라고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